EASY 여기서 Z S 발음이 여기서 Z 발음이 나는데 S와 Z의 중간 발음이에요. 그래서 애매하게 발음하세요. Z 정도 Z, Z, Z 그래서 EASY EASY 따라하세요 EASY 1 더하기 1이 너 뭔지 알아? 아이고 너무 쉽지 EASY 그거는 EASY 알겠죠? 그래서 EASY 1 더하기 1은 아이고 너무 쉽지 쉬운 EASY 다시 한번 EASY 쉬운